그래서 리뷰 좀 봐봐 여기 리뷰로 봐야돼? 그냥 들어가서 먹고싶은데? 먹어 보기도 해봐 괜찮나 보인다 아 이거 런치 스페셜이 가고 있구나 넣으면 돼 어차피 목소리는 안 나오고 고추를 타는게 국물을 바꿔야지 이거 완전 돌솥인데? 그러겠다 음 매콤하긴 한데 나쁘진 않는데? 어? 매운 소스가 확 올라오는데? 응 근데 국물을 막 엄청 막 콩물소스 마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들어가면 왠지 중화돼서 괜찮을 것 같은 느낌? 다 넣는거 맞겠지? 응 다 넣자 콜더한 맛없잖아 콜더한 맛없잖아 콜더한 맛없어 어떻게 이런거 있지? 어? 얘네들 DC 씻으려면 힘들겠다 되게 편한게 있지 응? 이거 지금 넣어? 마지막에 넣어? 응 넣지 말자 DC 진짜 너무 긁어로 맞아 졸업 이건 왜 이렇게 내가 한 장면을 만났어?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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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